혹시 고객님은 10년 이상 조명제어 시스템을 계속 사용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조명제어반의 교체에 대해 꼭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현재 지휘사회 조명제어 사업 중단으로 인해 주요 자제의 수급이 어렵습니다. 또한 조명제어 시스템을 10년 이상 사용하며 노후화되면서 잦은 고장과 오류로 인해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명제어 시스템의 전체 또는 부분 개보수를 권장합니다. 최신 조명제어 시스템은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으로 유지보수에 용이하며 성능을 향상하여 통신속도 및 기능을 한층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오래된 구형 조명제어 시스템을 최신의 조명제어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래된 조명제어 반을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명제어 반을 제거하기 전에 감전사고 또는 장비의 고장을 예방하기 위해 조명제어 반 차단기와 전등 차단기를 내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교체할 조명제어 장치의 어드레스를 확인합니다. TLC 시스템을 제거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원 케이블과 통신 케이블을 제거하고 전등 케이블은 헷갈리지 않도록 마킹하여 제거합니다. 다음은 상단과 하단 철제 케이스의 구멍에 드라이버를 넣어 피스를 제거하고 조명제어 반을 제거합니다. 다음은 SLC 시스템 제거 방법입니다. 조명제어 반의 통신 케이블과 전원 케이블을 제거합니다. 전등 케이블은 제거하면서 헷갈리지 않도록 마킹하여 제거합니다. 피스를 제거하고 조명제어 반과 TR을 제거합니다. 이제 새로운 조명제어 장치를 설치해보겠습니다. 먼저 각 자재들의 위치와 방향을 구상합니다. 그리고 설치될 위치에 C찬네를 부착하고 전등선의 방향에 맞춰 조명제어 장치를 C찬네를 부착합니다. 전원 장치를 설치하고 장치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스토퍼를 설치합니다. 전원 케이블이 드로 향하는 방향으로 단자대를 설치한 뒤 전원 케이블을 단자대로 연결하고 단자대와 전원 장치를 연결합니다. 통신 케이블을 오픈 커넥터에 결선하여 조명제어 장치에 연결합니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릴레이에 전등 케이블을 연결한 뒤 조명제어 장치의 어드레스를 시계방향으로 돌려 설정해주고 조명제어반과 등기구에 차단기를 올려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에서 설정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스마트롤과 스마트 TLC 두가지 제품이 있으며 둘 모두 등록 방법은 동일합니다. 계층보기의 판넬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여 장치 등록에 있는 지휘조명 등록을 클릭합니다. 판넬 탭에서 새로 설치한 판넬 번호를 입력하고 등록을 클릭합니다. 릴레이 탭에서 원하는 릴레이의 개수를 입력하여 등록합니다. 릴레이를 등록한 후 편집 모드를 클릭합니다. 기존 등록된 릴레이에서 우클릭을 하여 도면에서 찾기를 클릭합니다. 새로 등록된 릴레이를 전등 그래픽으로 드래그 앤드롭하여 맵핑합니다. 편집 모드를 다시 클릭하여 편집 모드를 종료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스마트롤의 장치 설정까지 모두 완료됩니다. 관련된 문의사항은 당사 영업팀을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